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다른 사회도 비슷하겠지만 우리 사회도 세대간의 갈등과 간격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의 취업난이 아주 극심합니다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해결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집값이 폭등해서 결혼한 것 자체가 특근이 되어버릴 지경입니다 신혼살림을 할 만한 집을 구하는 일 자체가 엄두가 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0년 한국사회에서 30대 남성 가운데 50.8% 30대 여성 가운데 33.6%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삽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평생 동안 미혼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5년 무렵에는 남성 3명 가운데 1명 여성 5명 가운데 1명이 평생 결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이 결혼 여부가 개인의 취향이나 시대의 변화나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 현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인 요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값 폭등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좌파적 사고에 매몰된 정치인들에 의한 586 운동권 정치인들에 의한 전형적인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 실패가 집값 폭등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젊은 청 가운데 이런 정책과 제도의 문제 한 걸음 나아가서 잘못된 경제관과 정치 집단의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는 그런 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합니다 체제의 변질이 젊은 사람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다수는 아닐 것으로 저는 봅니다 공병호 tv에서는 어제 이준석 씨의 페북글과 일정 전면 취소에 대한 시청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젊은 분들이 나이가 든 사람들 혹은 심지어는 털딱들을 위한 설문조사, 운운이라는 그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저는 20대 말 30대 자식을 둔 입장이지만 털딱처럼 특정 세대를 비하하는 20대와 30대의 언어 사용을 토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언어 용어 자체가 어떤 도식화된 선입견과 편견을 바로 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령 집단은 뭐뭐하다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무장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권이라는 분이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은 모두 50대 60대 킥킥킥 쭈쭈쭈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병호 논평은 아마 킥킥킥은 냉소적인 표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쭈쭈라는 것은 한심하다는 혀를 차는 그런 표시일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들 하겠죠 저도 젊은 날을 보냈지만 나이든 사람들을 두고 비아냥됐던 기억은 저의 젊은 날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타인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면 배울 것이 있는 법이죠 틀딱이니 뭐니 하지만 세월의 무게가 주는 지혜와 교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들 고생 앞으로 많이 할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을 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제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젊은 날 나이든 사람들을 도매값으로 비난하거나 한심하게 봤던 적은 없었습니다 노년은 젊은 사람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고 책을 통해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경험 지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청하고 취사 선택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젊은 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저의 경험과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근래 우리 사이에서는 7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이나 딸 사이에 그런 감격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치적 이슈나 시국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감격이 큽니다 나이가 든 세대를 배척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도매값으로 틀딱 우론한다면 결국은 그들 스스로 비용을 치르면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취업난이 가중되는 걸 보면서도 체제의 문제나 정치 집단이나 좌파적 사고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볼 수 없다면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고스란히 그 비용을 세월을 두고 치른 다음에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용어로 이야기하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배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의 표면에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육도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의 교육이 세월과 무관하게 생각이 가난하고 이렇게 하면 삶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또 생각이 비뚤어져 있으면 삶도 비뚤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준석이나 한 젊은이가 보이는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당무정지 취소 같은 것도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서 먹어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얼마나 비용을 치르게 될지 그 비용의 주체는 물론 노년도 포함되겠지만 젊은 사람들의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